여러분 방정식에서 해가 뭐냐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 뭐라고 하냐면요 x값이요 아니면 뭐 근이요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아니면 답이요 방정식에서 답이요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요 정확한 해의 뜻 해의 정의를 써라 했는데 x값이라고 한다던가 답이라고 한다던가 그런 말은 있을 수 없겠죠 자 해라는 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이에요 자 여기 있는 식조차도 어려우니까 이걸로 한번 얘기해 보면 x가 3인 게 답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해가 3이에요 왜 3이 해냐 x3 더하기 1 하면 4라는 옳은 답이 나오니까 한마디로 이 식이 참이 되니까 만약에 얘가 4가 된다 그러면 5는 4라고 해서 이 식이 거짓말이 돼버리죠 거짓말이 되지 않는 경우 참이 되는 경우의 값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방정식을 잘 푸는 친구들은 이거 그냥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수 해 이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해 구해서 3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막 이항해서 계산할 줄도 알아야겠지만 정확한 해의 뜻에 맞게끔 풀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풀어보느냐 얘가 내가 해인지 아닌지 확인시켜줘 하고 있으니까 그래 넣어보자 얘가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 이 과정으로 개념 그대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하나씩 해볼게요 1번 어떻게 하면 대입을 하면 2, 3은 6이죠 6 빼기 3은 3이죠 그럼 3은 5라는 거네요 이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도 넣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6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1 하면 이거 뭐 돼요? 플러스 3 되죠 6, 플러스 3 해서 9가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1이고요 이거 참이에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3번 이번엔 마이너스 3 넣어봅시다 여기 넣으면 4, 3, 12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2 그럼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 여기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10이네요 이거 어때요? 거짓말이에요? 참말이에요? 참말이죠 3번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너는 식을 참으로 만들었구나 네가 방정식에 해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4번, 5번도 한번 해보면 4번은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 해서 이만큼이 마이너스 3이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앞에 또 있죠 그럼 뭐가 되죠? 0, 0이 되죠 그러면서 2 더하기 5는 7 이거 완전 거짓말이네요 거짓말하고 있어, 안돼 마지막 5번 여기 2 넣으면 2 더하기 2는 4인데 떡하니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이만큼이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여기는 2를 넣으면 2 빼기 1은 1이 되네요 이거 역시 거짓말일 줄 알았어요 우리 이미 다 찾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애가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경우, 해가 되는 경우는 3번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정식은요 앞으로 이렇게 풀 일이 없어요 맨날 이항하고 양변 똑같이 나오는 것만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 좀 신선하다 생각하고 해가 나오면 대입한다 이 과정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